12.3 내란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계엄 당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했던 경찰 최고수뇌부 2명의 구속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군 보안전화와 CCTV 등 내란 당시 결정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물도 확보됐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조지우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점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적시됐습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조청장의 국회 진술과는 달리 계엄 선포 전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대통령 계엄, 비상계엄을 언제 알았나요, 처음에? 언론 통해서 알았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국방부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한 보안폰과 계엄사령부 상황실이었던 합동참모본부 지하지휘통제실 CCTV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확보한 서버와 CCTV 분석을 통해 계엄 선포 당시의 동선 등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계엄 발령 때 윤 대통령은 이곳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B-1 벙커에 국회의원 구금 공간을 마련하라고 명령했던 만큼 공간적 의미도 큽니다. 검찰 역시 어제 여사령관을 재차 소환해 이 부분과 함께 방첩사 요원이 선관위에 투입되는 과정에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한 데 이어 검경 모두 내란사태 정점인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습니다. JTBC 이재혜입니다.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 record